중고거래 앱을 통한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싼값에 인테리어 시공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건데요.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노린 겁니다. 문제는 보상도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서 인테리어 시공 광고를 보고 거래했습니다. 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데 55만 원, 시장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값이 너무 쌌지만 같은 동네 사는 업자가 하는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업자는 온갖 핑계를 대며 시공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렇게 5개월, 아름아름 알아봤더니 A씨가 확인한 것만 7명이 이 업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대부분 동네 주민들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로 보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업자가 환불해 주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또 생겼습니다. 업자가 온라인 카페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계속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경찰과 플랫폼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당근마켓 측은 사용자가 탈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사기 혐의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